야 근데 나 이거 그레스 소스 또 망가져서 어떡하냐 아 이거 미치겠네 자꾸 수비에 나오는데 어디가서 또 액머리 하지? 돈은 어디서 원하야되 어? 그러니까 싸우다가 무게뿌러지겠네 페이지 죽으러 가야되겠는데 무기를 하나 더 강화해서 보조무기를 해야되겠어 페이지 죽는 놈이 무기를 하나 더 강화해서 보조무기를 해야되겠어 쫌탱구리님 팬갈 감사합니다 뵙서 11개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사람 불러도 안되겠는데 사람 불러도 나랑 비슷해 실력이 사람 불러도 나랑 실력이 비슷해가지고 사람 불러도 깰까말깐데 사람 3명 불러야된다고 내 두려워 집에있는 기본 무기 쓰자고 아 그러면 누가 링크좀 해주세요 새로나온 DLC무기 그 언노운인가 유노운인가 그게 기본 무기가 좋다니까 그거 먹으러 가면서 앵벌이도 좀 하고 5분이면 먹는다니까 흐드미님이 내비해준다고요? 아 또? 오케이 은류도? 부패한 거인숲이요? 부패한 거인숲이요? 부패한 거인숲 거기가 어디죠? 부패한 거문숲? 없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부패한 거문숲 어디죠? 천맵이야? 천맵이야? 아아 부패한 거문숲에서 어디 주탑? 꺾인자의 도시? 주탑? 오케이 주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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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숨겨진템이? 아아 엑스메 사다리에 내려가서 근처 바로 문 어 저기 뭐 생겼다 아닌가 여기서 우측 우측 엘리베이터 있구요 네? 여기 말고? 우측 맞잖아 뭐야 히어적은 아 반대 여기로? 여기로? X X X 나무 큰거 누워있는데? 아 오케오케 여기? 여기서? 앙돼요 앙돼요 여기로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있다고? 아 아래로 떨어지면 돼요? 앙돼요 앙돼요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아 여기? 오케이 여긴가 본데? 사다리도 있고 여기로 그래서 어떻게 생긴대로? 여기 무비 많아 여기? 앙돼 앙돼요 별로 안아파 무기가 좋아서 아아 어디야? 아이씨 여기서 동굴로 가라고? 동굴이라아 아 저기? 앙돼! 아 아 아 길이 있네 아 죄송합니다 처음 와봐서 여기? 어어 이 앞에 대굴대굴이 있다 백스텝이 효과적 하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갓갓메세지 평가해줘야돼 어? 평가해줘야돼 크으 좋습니다 난 요각상 여기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친구가 있대 동로가 있다 여기야? 아아 요 놈이구나 뭐해? 케일 케일 지도를 아 얘가 지도제사자이구나 아아 내놔 빨리 내놔 내놔 아 어 열쇠받았다 아 이제 집에가서 하면 돼요? 여기 그것도 있지않나? 그거 뭐냐 에스트? 이제 가서 먹으면 돼 어 오케이 5분도 안걸리네요 오늘은 내비 잘하시는데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셨나봐요 어제는 내비 처음이시라 풍월랑 내비하시나 많이 힘드셨죠? 으흐흐흐흐흫 감사합니다 업데이트하신것 같은데 아이납이라고 아이허비라고 아 그게 아니야 어제는 피곤해서 과부아 걸렸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래서 나 혼자 했으면 더 빨리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고통스러웠어 나 혼자 1회차 했을 때도 더 빨리 했는데 됐다 여기다 내놔 무기 내놔 새로운 무기 내놔 어딨어 내놔 내놓으라고 여깄다 타로시로 아닌데? 뭔 소리야 이거? 여기 소리 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아 아래로 내려가면 있다고? 이상한 소리나 이렇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깊네? 되게 깊네? 신기하네 어? 뭐지? 거기다 에스드 조가 오케이 횃불? 저기 에스드 조가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여기다 운유도 아까 누가 은유도라 그래가지고 이건가 좋은템이 새로나온템이 바로 이건가 운유도 기본공격 190이네요 어 스탯이 모잘라요 예? 기량이 20이 필요해 레벨업 해야되는데? 나 지금 스탯 몇이지? 17인데? 예! 이거네 이거 어 이거야? 무슨 기능이지? 털명이 없네 우와 내로치기 오 터지는데? 멋있는데? 근데 스태미노가 두방때리면 다 다는데요? 맞기도있네 맞기도있네 맞기 맞기되구요 페링! 하하하하 페링됩니다 이걸 용용을 툭! 필살기는 없는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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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요? 힌드래곤 말고 보스가 하나 더 있어? 그래? 그러면은 보스가 세 마리에요? 그래? 왜? 또 여기에 와버렸다 난 어쩔 수가 없나봐 한번만 가보자 한번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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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왜 멀티플레이 없어 아 맞다 반지 수리 반지 수리 안하고 왔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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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름 없이 가자고? 여러분들 계름이 있는데 왜 없이 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계름 먹을라고 낮에 얼마나 노가단 줄 알아요? 저 밑에 저기 어? 파로스 거기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 계속 횃불하면서 없는데 왜 없이 가 있는데 없으면 모르겠는데 영체 소환합시다 멀티가 없네 멀티 있어야 잡을텐데 안돼 얘네 둘이 가지고 안돼 잘 안에 있어야 돼 안그러면 못잡아 멀티 좀 시종자분들 중에 없나요? 레벨 좀 낮으신 분? 저 레벨 딱 100이거든요 100되시는 분 여기 흰펜 좀 써주세요 어? 나 좀 도와줘 그냥 깨자 시간 끌지 말고 122라고요? 2회차로 오라고? 저 PC라서 안될 듯 이거 PC인데? 돼 돼 이거 PC에요 스팀이에요 누적 소울로 매칭된다고? 어 그래요? 내가 누적 소울이 어 요거다 요거 8만 5천 아 85만 85만 85만이나 먹었어? 드럽게만 먹었네? 85만정도 되시는 분 두개가 최고라고? 그래? 야 그러면 나갔다 오면 되지 뭐야? 안나갔다 오네? 야! 어? 어? 이번판은 느낌 좋게 느낌 익혀보는 느낌으로 가고 꼬라박아 꼬라박고 꼬라박고 기다려있어 힌펜 쓰신 분 있다고 하니까 꼬라박고 설마 잡는거 아니야 이거? 잡는거 아니야? 잡는거 아니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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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맹독에 오염되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독 좀 풀수고 가실께요 어어엌 어려운 맹독 것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그만좋떠바 후! 아 피했는데 뒤로 피해야돼 먹어 먹어 딜해 딜해요 피봐 딜해 애들아 딜해 애들아 아 나 미친머래 활이 있어야되네 아오이구 내가 타겟이 아니었네 지금이야 먹어 어 조금뽑아 한방더 지금이다 꼬리 맨 크게 할만한데 할만한데 생각보다 어 어 어 어 꼬리 찍어 야스 베리굿 아킬레스 아 망가질거 같다 아 망가질거 같다 궁계 너클이 꼈는데 벌써 망가진다고 와우 360도 맨 너 꼬리 찾는거니? 너 꼬리 어디갔냐고 너 꼬리 어디갔어 없어? 후 아이씨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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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이번투에 잡는다 으아아아 법사샷 데미지발 애기 수준이네 데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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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게 아니냐라요 이도를 써야지 차라리 114 80 300 와우 사냥 전 직설 사냥 사냥 서냥 사냥 사냥 인베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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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근데 돈이 없는데? 그레이트 소드 망가졌어요 또 어떻게? 기장이 얼마나 필요하지? 돈도 많은데 용 도전하죠? 돈 많잖아 3만원이나 있네 용 도전해도 되는거 아니? 레벨업하고 여기서 스텝 뭐 올릴까요 여러분들 용철이 갈려면 오래 걸려 스테미너 갈까요? 생명력? 무게는 이제 어느정도 적당한거 같은데 근력 올리면 이제 파워가 올라갑니다 아 맞다 적응용 올려야돼 그래서 민척 95는 만들어야겠어 아 근데 언제 올리냐 적응용 구르기 속도 조금이라도 늘리고 적응용 올리죠? 저기 민척 95부터 효과가 나오거든 아니 왜 유저는 없는거야 아직도 레벨이 안맞나? 아 왜 사람이 없는거냐고 그냥 왕도가도 된다고? 왕도가 안가지니까 그렇지 얘들아 잘 싸워보자 이번에야말로 알겠지? 수리분말 수리분말 있는데 여기다 수리분말 넣어놓고 반지 반지 칼날 반지 그 다음에 아! 뿌셔졌어 크리에트 소드 뿌셔졌어요 뿌셔졌을때 빠르게 운유도로 여기 운유도 요 네번째야 여기 여기 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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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바꿔주시고 이어묻근 어 지금 안 죽을거니까 이어묻근을 뺄까? 이어묻근을 빙사의 순간 석한에서 관통공격 어둠방어력 빙사의 순간 윤리공격력 갑시다 가자 얘들아 가자 가는거야 잠깐 수리분말 두개가 거의 다 망가지랑 말랑할 때 수리분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둠의 힘을 무차 쿼 회음도 훌륭하다 그냥 VR 고 이케 무수 보여 엉 뭐 여 어딨어 어디야 어 어 형 가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 어디야 어디야 독 조심하고 앞발 조심하시고 형의 꼬리를 잘라주세요 꼬리를 잘라야되니 타겟이 안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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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스 됐다 얘들아 꼬리 잘랐다 그레이트 소드 X가 망가질거 같다 망가질거 같을때는 무기 수업을 해야되는데 잠깐만요 어디있죠 지금이니 하하하하하 운요 어 됐구요 수리가루 아니에요 수리가루 아니에요 두개 다 망가질라고 할 때 수리 분말이요 피해가 망가질라 피해가 망가질라 피해가 망가질라 피해가 망가질라 아 이건 막아야되는데 이건 막아야되는건데 맹독에 오염됐다 끝장이다 피해가 망가질라 앞에 맹독이요 무섭을 먹어주시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씁 막아야되는데 하도 간만에 와가지고 이상한 해골바가지 잡고 왔어 괜찮아요 이제 그레이트소드 바꿔주시고 그레이트소드를 여기서 모닥불에 쉬면 순이 되죠 망가진건 아니니까 그러면 됐지 내구도 괜찮지 한잔하나 더 있구요 독불? 독재끼? 독재끼가 하나있다 독재끼 하나 찾아 독재끼 하나 찾으시구요 그 다음에 황금송진 하나있거든 벼락의 데미지로 너를 끝장내겠다 이번에야말로 간다 죽여 역시 검은 번개검이지 간다 아 전기 장난하잖아 전기 막올라 꼭 꼬리 자를 필요없다고? 꼬리 자르면 좋을거 같애 근데 내가 못생각하는데 아 미치게 굴렀는데 꼬리공격패턴이 하나 없어지니까 꼬리 자르면 좋죠 야쓰 야 이제 쉽게 자른다 천천히 해 천천히 야 패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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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리 안때려도 돼 이제 아 뒤로 때리 아주 난리났죠 그레스워드가 망가질거 같애 또 벌써 왜이렇게 금방 망가지 아 저거 안망아진거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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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잡기위해서 너를 잡기위해서 검도 만들어왔다 너를 잡기위해서 반피 반피 쟤네들 피 많구요 괜찮구요 아아 아우 야 위험하다 야 위험해 반비 당심하지마 딜할수있을때 서서구렛어 서서구렛어 야 간다 간다 딜타이밍이다 간다 간다 하아아아 하아 딜거지같네 수리분만쓸까 그냥? 수리분만쓸까? 딜이 너무거지같애요 180밖에 안따라요 강공적인데 좀만 릴렉스하자 어딨어 어딨어 수리분만쓸까 수리다아 맹독에 또 오염되었다 그럴때는 도기끼를 준비한거를 딱 먹어주시고 밤빛 알았습니다 피를 먹어주시면서 길타이밍이에요 diz près스에요 s 앗 앟 액 앟 앟 앟 아 Ku 잞다 으읍... 아압... 아악! complain... 아악! 문야 없어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수리할걸 야 그냥 그레이트 쏘도 수혜를 해야겠다 그냥 그냥 수리하는게 낫겠다 중간에 깨졌을때 수리하고 마지막에 어? 어쩔수 없을때 음료도 안돼 너무 데미지가 안나 중간에 평존심을 이뤘다고 정말 잘쌌었거든 요즘에 이번 애들이 성질있나? 아 황금성질 없는데 독잎기도 없어 독조심해야되 근력 신앙? 아니 신앙아냐 간다! 얘들아 들어가 빨리! 아냐아냐! 빨리 들어 빨리 시간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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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그만좀 떠라 독바닥 독바닥 꼬리부터 처리해야되 아이씨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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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구요 아 아 좀 뜰지도마봐 바닥 피해 바닥 피해 바닥 피해 바닥 피해 얘들아 그렇죠 그렇죠 찬스죠 꼬리 짜를 찬스 쉽게 오지않는 찬스 한번더 기상브레스 에스 잘라 아 그래치 도드로 망가질거 같아 그럴때에는 침착하게 수리분만을 꺼내기 전에 물약을 꺼내고 세골! 이거 던진죠?